사랑하는 첫째 딸 이종훈과 사위이자 이제는 아들인 안재국의 결혼식을 맞이해요. 저 또한 깊은 마음을 주차할 길 없으며 둘의 앞날에 밝고 꽃향기 가득한 삶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부부는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그 시작부터 하나의 작은 왕국을 만들어 번성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서로 양보하여 행동을 맞춰가며 희노애락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같은 감정으로 느껴가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부부는 심지어 외모까지도 닮아가고 처음 둘만의 작은 왕국은 자손들과 함께 점점 더 큰 왕국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딱 30년 전 8월 12일 엄청 무더웠던 날 엄마를 혼절하게 하다시피 해놓고 세상에 나온 제욱이 너를 처음 만났다. 어쩔 줄 몰라 허둥대며 시작한 처음 해보는 아빠 노릇 겁나면서도 아닌 척 허세도 부려보고 때로는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도 해가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오늘이다. 한국에서 멀고도 먼 캐나다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10년의 연애를 한 끝에 부부의 결실을 맺은 조문언니와 제국 오빠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년 중 절반 이상을 겨울과 함께하는 캐나다이지만 또 오늘 아침까지도 흐렸던 캐나다이지만 언니와 오빠가 결혼하는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찬란하고 또 밝고 따뜻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오늘의 아름다웠던 순간을 기억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두 눈을 마주 보며 무폭을 맞추고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대신 읽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보잘것없는 입술로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위해 감사기도를 드림해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캐나다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로 강구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성취되어가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냥 부족했고 모든 면에서 미숙했던 나를 엄마라는 타이틀을 달게 해준 나의 처다들 제국이 엄마로서 내가 키운 정성보다 더 울곧게 성장케 하시고 크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선물처럼 찾아온 꽃처럼 귀하고 예쁜 며느리 종훈이 이제 제국이와 귀한 부우의 연을 맺어서 저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국이와 종훈이가 둘이서 함께 만들어갈 그 매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는 길이 혼자가 아닌 둘이라서 감사하고 안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기꺼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육성으로 들려주지 못했던 말 오늘 해보렵니다. 제국아 종훈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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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